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즘 제가 시리즈를 또 올리고 있는게 있는데 주식 생초보 탈출 팁 제가 올리고 있는데요. 자 1은 제가 말씀드렸고 자 이번 시간엔 주식 생초보 탈출 팁 2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 기초강의 닥터K가 방송을 거의 이제 120 몇 회 지금 130회 가까이 진행 중인데요. 여러분들 그 내용들 차근차근 공부해 오시는 분들 한번 다 보신 분도 계시다고 말씀해 주시고 다시 보고 있다는 분 계시구요. 또 차근차근 지금 시간 내서 속도 내서 진도 나가고 계신 분도 제가 체크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공부하고 계신다면 밑에 댓글 간단하게라도 뭐 잘 봤다 하든지 아니면 뭐 오늘 공부하고 갑니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제가 아 이분은 열심히 보고 계시구나. 제가 체크도 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신 분은 제가 또 개인 채팅방 초대한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죠. 저는 열정적인 분을 좋아합니다. 열정은 전념이 되니까요. 그런 열정적인 분이 저하고 같이 있으면 저도 그분의 열정을 전념 받아서 전념이라니까 표현이 좀 그런데 저도 더 힘이 나고 또 제가 힘을 내면 그분한테 또 도움되고 이렇게 선순환으로 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자 공부하시고 계신 분들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주식투자 그렇게 어렵지만 않다. 앞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그 말씀은 자만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한 그 규칙 매매 기법만 정확하게 준수만 한다면 크게 실패할 게 없습니다. 그 기법이 또 그렇게 어렵느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해 나가시면서도 간단간단하게 매매하면서 하면 좋으니까 자 팁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다 알고 계신데 그것이 매매할 때 유용한지 안한지 한번 보시고 팁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20일이평선 매매 기법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20일이평선을 돌파할 때 그리고 그 돌파시에 양봉설 때 매수하고 그 20일이평선 이탈하면 손절이 되든 수익이 나든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말씀드려보면 현대건설을 제가 딱 여기서 말씀드렸거든요. 저는 모든 방송이 다 올라가 있으니깐요. 딱 하루 전인 아이고 자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자 여기서 잠깐만요. 숏업.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자 여기 인근은 이제 닥터케이가 말하는 그 포인트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밑으로 하락하던 추세선들 다 깔아놨죠. 자 오일선 위에 있습니다만 오일선은 이제 이 밑에 이평선을 다 깔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딱 돌파하면 이제 사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관심있게 보자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하루 빠져요. 하루 툭 빠지고 어? 그랬는데 그 다음날 딱 띄웁니다. 여기가 바로 매수포인트인겁니다. 20일 올라탔죠. 모든 이평선 다 올라탔습니다. 자 20일 이평선 올라탄 시점에서 사자 그랬죠 제가. 그 이후 양봉에서 사자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보실까요? 쫙 날아가거든요. 자 그렇죠? 자 20일이 언제 깨지는가 하면 이날 깨지는겁니다. 자 그러면 규칙대로 여기서 자 팔았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어 42,000원에서 여기 최고 저점에서 팔았다 싶시다. 56,000원이니까 42,000원에서 56,000원이면 14,000원. 14,000원이면 42,000원에서 14,000원이면 대략 30% 정도 수익이 났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거 이런 케이스만 말씀드리니까 대박 날란 것만 보여드리니까 야 이거 뭐 실현 가능성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자 다른 종목도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추세를 돌려낸 종목 가장 중요한 것이 우상량하는 종목 앞에 팁 이래도 말씀드렸죠. 자 주식은 우상량하는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여기서 이렇게 알아가는 추세를 이렇게 돌파해냈지 않습니까? 닥터케인은 항상 이런 걸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그냥 아무 때나 말씀 안 드리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돌파하는 시점 추세 돌파할 수 있는 저점 하라라던 추세를 돌파하는 시점에서 매수하자. 그 포인트도 틀리지 않았죠. 자 그래서 20일에서 매수 시그널 나서 샀고 20일 깨지는 이까지 가니까 충분히 수익이 난다. 뭐 다른 거 이야기한 거 있습니까? 20일 우상량하는 종목 20일 인근한 위치에서 20일 돌파할 때 양복 날 때 사고 20일 깨어질 때 팔자. 30% 수익이 났습니다. 자 이 기법에 맹점 하나 있습니다. 횡보할 때 아주 안 좋습니다. 횡보할 때. 횡보할 때 왜냐하면 20일을 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횡보권에서는 안 좋은데 그대로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모든 이평선을 그러니까 우상량할 때 하자 그랬으니까 이것은 약간 위배됩니다만 이런 횡보권에서는 예를 들어서 20일 올라타는 여린 시점에서 사고 깨지는 시점에서 팔면 손실. 다시 올라오면 다시 사야죠. 시그널 나올 때마다 사야 되니까 자 사서 20일 넣으면 또 손실. 그러나 한 번 딱 맞아 떨어질 때 여기서 아까 봤던 손실들 다 많아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가장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상량하는 추세에서 20일 돌파할 때 하는 것이고 만약 그거를 횡보권까지도 적용을 한다 해도 자 맹점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횡보권까지 말씀드린다 해도 손실은 극히 제한적이고 손실은 극히 제한적이고 자 수익 날 때 그동안 몇 번 손실 본 거 충분히 다 커버하는 수익 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해되시면 1번 눌러놓으십시오. 자 그러면 현대건설 날란 거 말고 최근에 또 말씀드리고 있는 닥터케인은 시총 상위 종목들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 그 분석에 대한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복귀해 보시고 이해가 되신다면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삼성전자도 보시면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 자 여기서 단기적으로 돌파했고 조금 더 길게 본다 해도 여기서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닥터케이가 어느 순간부터 삼성전자 계속 이야기하고 있을 겁니다. 이러이러한 트렌드로 가고 있거든요. 이러이러한 트렌드 자 그리고 추세 예전에 220만원인 4만4천원대는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자 올라가도 여기가 268만원권인데 예전 주가로 5만4천원 강하게 가기는 좀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 강한 저항대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의견 유효하고요. 자 최근에 4만9천원에서 5만원권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추세를 이렇게 하락추세를 돌파해내고 자 이런 부위에서 이제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일단 다 지웁니다. 눈에 확 안 들어오니까 저는 눈에 들어올 수도 있는데 자 추세 돌려냈다는 것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요것만 딱 끊어져. 가장 중요한 일단 라인이니까 자 그럼 여기 부위 한번 볼게요. 우상량 하는 거 맞죠? 이제 돌려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20일 돌파하고 있죠? 사고 20일 깨지면 자 정산 수익 났습니다. 자 여기 5만원은 샀다 치고 자 여기 깨졌으니까 자 5만8백원이면 그래도 8백원은 수익 났지 않습니까? 8백원이면 한 2% 조금 안되긴 안됩니다. 1. 몇 프로죠? 자 수익 났습니다. 일단 그리고 다시 20일 돌파한 시점 여기서 사서 자 여기서 던졌으면 20일 깨진 여기 시점 자 여기는 거의 뭐 본전 본전은 안되네요. 조금 손실 났습니다. 그죠? 손절 그리고 이제 다시 20일 돌파했죠? 이제 사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중에 아 20일 깰 때까지 들고 가면 이게 위로 올라가고 이제 다시 이제 정배율로 완전 돌아서는 초입이기 때문에 자 20일이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깨질 때까지 홀딩했다가 깨진 시점에서 어저께 그러니까 살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산 분들도 계시고요. 5만원 5만 한 9백원대에 사신 분 계십니다. 제가 뭐 추천해서라기보다 제가 방송 이렇게 하면 따라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자 21선 깨질 때까지만 그 매수기법 적용하면 수익이 나는 겁니다. 오늘 사서 내일 뭐 이 대박 깨지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렇게 깨지기보다는 자 21선 아 터치 밑으로 깨지 않을 때까지 아 들고 가면 충분히 수익이 난다. 자 이것은 전혀 다른 기법 하나도 안 썼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고점 부위에서 닥터케인은 4만 9천원에서 5만원 사이에 매수해서 5만 2천원 정도 해서 끊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방송해서는 했었죠. 그런 거 전혀 말씀 안 드리고 여기 전고점 5만 4천원 잘 못 가니까 여기 위에서 밀리는 모습 보이면 아 차익 실현해라. 그래서 실제로 4만 9천원에서 5만 2천원에 매도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거 다 배제하는 초보는 그런 거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배제하고도 수익 충분히 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량하고 있죠. 20일 돌파는 자 여기 시점에서 매수해서 20일 깨지는 여기까지 그냥 들고 왔다 해도 충분히 수익권입니다. 여기 맞죠. 그죠. 자 조금 더 높게 여기서 샀다 쳐도 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기법이 좀 어긋나니까 지금 말하는 기법이 어긋나니까 20일 돌파한 시점에서 사서 상승 추세를 돌려냈기 때문에 자 깨지는 시점까지 가면 충분히 수익 나고요. 다시 돌파하는 시점에서 사서 자 그 다음에 깨졌고 이거는 거의 큰 손실 없이 약간 손질했고 다시 올라가서 여기도 또 손질을 했겠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손절이 자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런 기법 안 썼고 20일 이평선 하나만 가지고 하는 기법을 해도 여기 내일 깨진다 해도 여기서 샀기 때문에 자 그동안에 아 수익 충분히 날 수 있잖아요. 그죠. 손실 날 땐 찔끔 손실 나고 수익 날 땐 쪼금 아 수익 쪼금 크게 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런 종목들 하나 딱 속된 표현으로 아달이 딱 되면 자 여기 보시죠. 현대건설 어디 갔습니까 그러다가 여기서 아까 추세대로 다 하라는 대로 시그널대로 다 하면서 자 여기서 딱 올라탈 때 20일 올라탈 때 샀네 20일 깨지면 무조건 판다. 앞에 손절도 많이 했었지만 난 무조건 지킨다. 갔다가 여기 깨진 시점까지 딱 홀딩하고 계시다가 여기 깨지는 시점 보고 차익 실현하면 30% 그러니까 앞에 손실 쪼금쪼금 본거 수익으로 충분히 어느정도 만해도 됐었습니다만 약간 수익 내지는 약간 손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데서 만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자 오늘은 다른 기법 하나도 없이 주식 공부하고 계신 분들 만약에 주식을 어떤 식으로 매매해야 될지 아직 하나도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 앞시간에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은 20일 이평선 매매 양복 나올 때 매수해서 20일 이평선 깨질 때까지 홀딩하는 간단한 팁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많은 분들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닥터KTV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폴더를 제가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주식 기초 강의 오늘의 주식 시황 그리고 종목 분석 방송 그리고 실제로 닥터KTV가 실시간 매매했던 것 단타 매매했던 것 해외 선물 크루도 오일 매매했던 수입 공개 같은 것도 해놨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공부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위 분들에게 구독 구독도 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새해 냐 바라이아몬 routes 앯 감사합니다.